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덕입니다. 오늘은 애플 15% 하락, 빅테크 주식 신저가 경신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2일 토일 수영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Chainz와 일리건이 절천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JD부자연구소 14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내일까지 접수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전쟁 속에 3월 FMC 온다. 주식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18% S&P500 지수는 1.30% 다우전스 지수는 0.69%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애플 15% 하락, 빅테크 주식 신저가 경신 중. 푸틴의 페이크에 속아나서 나스닥 선물이 장시작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진전은 없었고요. 오히려 러시아는 이란과의 핵협상에 딴지를 놓으면서 핵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핵협상을 진저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가는 더 올랐고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 박탈입니다. 결국 러시아산 물품에 높은 관세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후 나스닥은 더 나락으로 가면서 빅테크 주식들 신저가 돌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불선 깨져서 내려갔고 42.78%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154.73달러 떨어지며 장중에 154.71달러를 깼습니다. 결국 15% 선이 깨졌습니다. 넷플릭스는 350불선 깨지며 45%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795달러까지 떨어지며 3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20% 아래로 떨어지며 침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메타 190달러가 깨지며 50% 하락했습니다. 하락은 정거점 대비입니다. 다음주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0.25% 금리 인상은 확정적이고 매파적인 멘트가 있을 경우 더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FMC를 앞두고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뉴얼을 따른다면 말뚝을 준비하면 됩니다. 말뚝은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가는 변동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싶은 주식은 구간을 정해놓고 마이너스 10% 투자법으로 사면 됩니다. 떨어질 때 샀다가 오를 때 팔면 수익이 요즘 쏠쏠합니다. 푸틴이 전쟁 끝났다고 하면 오히려 8대고요. 오늘같이 떨어지는 날이 반대로 살 때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50% 대책입니다. 마이너스 50%하고 마이너스 25% 대책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 금리 인상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 마이너스 3%가 뜨고 금리 인상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대책을 하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무조건 마이너스 50% 대책으로 갈 것입니다. 마이너스 50% 대책입니다. 전고점이 182.01인데요. 마이너스 50% 대책으로 본다면 1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4.71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30% 구간에 말뚝 애플 30% 들어가면 됩니다. 애플을 이제 30% 사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은 70%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갖고 있는 것이고 V자 반등 리밸런싱은 두 구간 상승인 172.81달러가 몰빵입니다. 여기죠. 9.1달러죠. 9.1달러. 9.1달러가 몰빵입니다. 그러므로 존보보다 이득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마이너스 25% 대책입니다. 현재까지는 제로 금리가 엄밀히 따지면 맞으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죠. 애플 전고점은 182.01달러 이고요. 이렇게 154.71달러를 마이너스 15%를 찍었으니 말뚝바퀴 60% 들어갑니다. 애플 60%를 산다는 얘기고요. 현금은 얼마 있어야 됩니까? 60% 주식을 샀으니까 40%가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V자 반등 리밸런싱은 두 구간 상승인 얼마입니까? 두 구간 상승인 여기죠. 163.81 이때 두 구간 상승했을 때는 나머지 40% 몰빵 들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경우건 현 상황에서는 V자 반등 리밸런싱 적용시 애플 존보보다 개이득입니다. 매뉴얼을 따르면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떨어지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드렐랄린이 속고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당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겪으면 알게 됩니다. 전제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애플 15% 하락 빅테크 주식 신저가 경쟁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